아이씨. 나랑 놀아주고 싶은데 내가 좀 바빠서. 잘 봐라. 오케이, 동작 그만! 중앙지검 형사 3부 신하라 검사입니다. 서주한 씨 포함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납치 및 폭행 현행보험으로 긴급. 신영아. 지금부터 여기서 일어난 일 전부 제가 책임집니다. 다 죽여버리세요. 뭐해 이 새끼들아. 진짜. 진짜 괜찮아? 야 정신 좀 차려봐. 새끼 어디 갔어? 새끼 잡아야 돼. 야! 진정! 진정! 괜찮겠어? 진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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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, 진검사! 진정! 우리 같은 법조인이잖아. 진정하고 우리 말로. 말로 합시다. 미리처럼 말로 하자는 놈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? 말이 안 토네. 여기까지 왔던 걸 생각을 못해. 그런 놈들한테는 뭐가 약이다? 진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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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